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옹졸한 소인배들하고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속한 부류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한 번 어둠의 세계에 몸담으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설사 빠져나온다고 해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부류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다닌 직장에서 제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그 수준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 수준이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환경이 바뀌고 제 여건이 바뀌고 제 수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 수준 그 직책에 저를 같이 일하자고 그 수준에 저를 맞춰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재밌죠? 물론 제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이러한 현상은요.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가 제 말투를 따라합니다. 제가 가끔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말투를 우리 아이가 따라합니다. 자주 쓰고요. 또한 책 읽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여줘서 그런지 책을 스스로 잘 읽어요.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옹졸한 소인배들이 주변에 많을 경우에는 직장 상담사나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물고기가 자기 자신이 물속에 있는 거를 인식 못하는 거랑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저는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가요. 이 수준을 못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일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상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거는 잘못된 행동이구나.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들기는 쉬워도요. 물 안 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위지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봐오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은요. 사람들이 쉽게 물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포금하는 거,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람 자체가 천성이 어느 정도는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편한 것만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 자신이 웬만한 위지를 갖지 않으면요. 그런 수준으로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웬만한 위지 가지고서는 내가 바뀌기가 힘들겠구나.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편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요. 수준을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이 꾸준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요. 제가 스스로 몸소 느끼고 제가 과거의 수준, 10년 전, 20년 전 수준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신의 노력으로 내가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팔자고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들 양철 냄비 안에 개구리 사례 아세요? 처음에는 양철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놓고서 미지근한 물에서 계속 불로 달구죠. 그러면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1도씩 2도씩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 끓죠. 그러다가 양철 냄비 안에 개구리가 죽는 거죠. 그런 이치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리는 연습, 자신의 주변 환경,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과 부단한 위지를 가지고 독하게 자신의 수준을 벗어나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게 많죠. 정말로 자기 자신이 편한 거, 기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항상 그 점을 생각하고요. 내 주변에 옹졸한 소인배들이 많으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쉽게 그 수준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